피리부는 호랑이, 고울원님은 산넘어 고울원님에게 보낼 편지를 들고 바호를 불렀습니다. 바호야, 이 편지를 너에게 줄터이니 산넘어 고울원님께 갖다 드리고 오너라. 산 길이 험하고 호랑이가 득실거리니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한눈을 팔면 호랑이의 밥이 될 줄 알아라. 예, 예, 염려 놓으십시오. 호랑이한테 열두 번을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냐오냐, 원님은 마음을 놓으면서 바호 청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바호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되돌아왔습니다. 이놈아, 벌써 갔다 왔느냐? 사또어른, 아니올시다. 한참 가다가 생각해보니 피리를 놓아두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피리를 갖고 가려고 왔습니다. 이? 이 놈아, 심부름 가는 놈이 무슨 피리냐? 사또어른 날이 아니올시다. 저는 피리를 들고 다니지 않으면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피리를 잘 부는 바호는 피리를 품속에 넣고 험한 산꼬갯길을 넘어갔습니다. 꼬불꼬불한 산꼬갯길에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람도 쌀쌀하니 술이나 한 바가지 먹고 가자. 바호는 엽전 한 양을 내고 술을 한 바가지 먹었습니다. 어허, 술맛이 좋구나. 어디 한 바가지만 더 주구려. 한 바가지에 또 한 바가지. 이번에 꼭 한 바가지만 더 하다가 마침내 바호 청년은 술에 취해서 건들건들 산꼬갯길을 넘어갔습니다. 아, 졸려. 바위 위에 누워서 잠이나 한숨 자고 가자. 바호는 펌펌한 바위 위에 벌렁 누워서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았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 얼굴이 차가워서 바호는 가만히 눈을 떠보았습니다. 어이쿠, 나는 호랑이의 밥이 되었구나. 바호는 소름이 오싹 끼쳤습니다. 호랑이는 꼬리에다 물을 묻혀 갖고 와서 바호의 얼굴에다 자꾸자꾸 뿌리고 철썩철썩 뺨을 때렸습니다. 아하, 요 놈이 보통 잠꾸러기가 아니구나. 술까지 퍼먹었으니 쉽게 잠을 깰 수가 있나? 호랑이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배가 고픈 것으로 말하자면 한 입에 꿀꺽 삼켜버리고 싶다마는 산속의 왕이 쬐쬐하게 그럴 순 없다. 잠자는 놈을 잡아먹었다는 것은 비겁하고 떳떳하지 못해. 어떻게 해서든지 요 놈을 잠에서 깨어나게 한 뒤에 잡아먹어야겠다. 바호는 눈을 꼭 감고 더 큰 소리로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고라댔습니다. 호랑이는 바호의 뺨을 더 세차게 때렸습니다. 요 놈 보아라 호랑이가 심술을 부리기 전에 도망쳐야겠구나. 바호는 달아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호랑이에게 열두 번 물려가도 정신만 차려라. 호랑이에게 열두 번 물려가도 정신만 차려라. 바호는 입속으로 자꾸자꾸 지껄이면서 무서운 생각을 떨치려고 애썼습니다. 이번에는 물을 물을 많이 묻혀 갖고 와서 뺨을 호되게 때려야겠다. 호랑이는 돌아서서 바위 아래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옳다구나. 바로 이때다. 바호 청년은 품속에서 피리를 꺼내어 호랑이의 방귀 구멍이다. 쑥 찔러 박았습니다. 아이쿠 방귀 구멍이야 호랑이는 뜻밖의 일에 깜짝 놀라 폴짝폴짝 뛰면서 방귀를 뀌어댔 끼어댔습니다. 푸욱 푸욱 삑삑삑 방귀 소리는 나오지 않고 이상한 피리 소리가 호랑이의 방귀 구멍에서 들려 나왔습니다. 아이쿠 이게 웬 소리냐 방귀 구멍은 꽝 막히고 삘빌 삘빌빌 삘빌빌 소리만 나오니 이게 웬일이냐 겁에 질린 호랑이는 숨을 콕콕 몰아쉬면서 달아났습니다. 숨을 크게 쉴 때마다 호랑이의 방귀 구멍에서는 피리 소리가 피리 소리가 났습니다. 삘빌 삘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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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랑이는 펄펄 뛰면서 산속으로 산속으로 달아났습니다. 아이쿠 아이쿠 호랑아 호랑아 피리 잘 부는구나 호랑아 그 소리 참 듣기 좋으니 어서 어서 피리를 불어라 호랑이를 따라온 바오는 바오는 껄껄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총각님 총각님 날 좀 살려주시구려 호랑이는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이놈아 잠꼬대 같은 소리 말하라 내가 아무리 산속의 왕이라고 함부로 사람한테 덤비다니 고약한 것 같으니라고 사람을 해치는 못된 호랑이놈은 용서할 수가 없는이라 딴말 말고 피리나 실컷 불어라 바오는 호랑이에게 큰소리를 쳤습니다. 호랑이는 방귀 구멍으로 삘빌 삘빌빌빌빌 피리를 불다가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피리야 고맙다 피리야 내가 나를 살려주었구나 바오는 바위 위에 걸터 앉아서 삘릴리 삘릴리 피리를 불고 있었습니다. 바오는 죽은 호랑이를 어깨에다 메고 원님한테로 돌아왔습니다. 어허 바오 내가 호랑이를 잡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로다. 너의 용기를 고을 백성들에게 알려야 겠도다. 원님은 바오의 용기를 크게 칭찬하면서 큰 상을 바오에게 주었습니다. 소금이 나오는 맷돌 옛날 어느 마을에 소금장수와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금장수는 소금이 가득 뜬 자루를 지게해지고 장터로 갔습니다. 나무꾼은 나무찜을 잔뜩 짊어지고 장터로 갔습니다. 소금이요 소금 소금사시요 나무요 나무 나무사시요 소금장수와 나무꾼은 소금지게와 나무지게를 나란히 놓고 외쳐댔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소금장수는 소금을 다 팔았습니다. 그러나 나무꾼은 나무를 아직 다 팔지 못했습니다. 여보게 나 먼저 가네 자네는 나무를 마저 팔고 천천히 오게나 소금장수가 빈소금지게를 지면서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렸다가 같이 가세 호랑이가 나오는 산고개를 혼자 넘는 것보다 함께 넘는 것이 좋을 것 아닌가 나무꾼은 소금장수에게 사정을 사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아 해가 있을 때 고개를 넘어야지 밤에 어떻게 고개를 넘는단 말인가 그런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말게 나 먼저 가겠네 소금장수는 냉정하게 냉정하게 거절하고 성큼성큼 가버렸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소금장수는 고개 어귀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왼 할머니가 머리에 무거운 맷돌을 흘리고 땀을 뻘뻘 흘리며 고갯길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여보시오 젊은 양반 숨이 차서 이 고개를 올라가지 못하겠으니 미안하지만 맷돌 좀 지고 가주지 않겠소 할머니는 소금장수에게 애원하듯이 말했습니다. 재수가 없으려니 별일이 다 생기는군 저렇게 무거운 맷돌을 지고 가라고 소금장수는 속으로 투덜거리고는 나는 바쁜 사람이오 해가 떨어지기 전에 산고개를 넘어야 하는데 빈 지게를 지고도 넘기 힘든 이 고개를 무거운 맷돌을 지고 어떻게 갑니까? 하며 혼자 가버렸습니다. 할머니는 길가에 있는 소나무 그늘 아래서 맷돌을 내려놓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편 나무꾼은 해질력이 되어서야 겨우 가지고 간 나무를 다 팔았습니다. 너무 늦어서 큰일 났구나 빨리 산고개를 넘어야 할텐데 나무꾼은 서둘러 장털을 빠져나왔습니다. 고개 밑에 다다른 나무꾼은 맷돌을 이고 가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머리에 맷돌을 이고 땀을 뻘뻘 흘리고 고갯길을 올라가는 할머니가 나무꾼에게는 마치 어머니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그 맷돌을 제 지게에 얹으세요. 제 지게가 비었거든요. 나무꾼은 할머니 앞으로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고맙기도 해라. 할머니는 머리에 이고 있던 맷돌을 나무꾼의 지게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할머니 혼자서 고개를 넘으려면 심심하실 테니 제가 말벗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러구려 나도 심심하고 무서운 참에 잘 되었어. 나무꾼은 할머니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고개를 무사히 넘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디로 가십니까? 할머니, 할머니 댁은 어디십니까? 나무꾼은 할머니가 자기 뒤를 따라오는 줄만 알고 계속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무꾼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온데간데였고 고갯길에는 캄캄한 어둠뿐이었습니다. 나무꾼은 겁이 나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어디 계세요? 나무꾼은 산길 가운데서 큰 소리로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나무꾼 양반, 맷돌은 당신이 가지고 가구려. 그 맷돌을 돌리면서 소원을 말하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오. 할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어두운 산뽕을 위해서 목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이상한 일이야. 맷돌을 준 할머니는 누구일까? 나무꾼은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 기분에 휩싸인 채 집을 향해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여보, 이 어두운 밤에 어떻게 그 무서운 고개를 넘어오셨어요? 나무꾼의 아내가 남편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여보, 직위에 이해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아니, 저건 맷돌이잖아요. 맷돌은 무엇하러 사오셨어요? 우리 집에도 맷돌이 있는데 아내는 맷돌을 보고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이 맷돌은 어떤 할머니가 준 것이오. 나무꾼은 산고개에서 있었던 일을 아내에게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그럼 그 할머니 말이 사실인지 맷돌을 한번 돌려보아요. 소금장수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소금장수는 가만히 집에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다니 정말로 알 수 없는 일이야. 어느 날 밤 소금장수는 나무꾼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몰래 문구멍으로 방 안을 그려다보았습니다. 나무꾼과 그의 아내가 맷돌을 돌리며 무엇인가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맷돌아 맷돌아 금을 다오 그러자 맷돌에서 누런 금덩어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소금장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맷돌을 돌릴 때마다 금덩어리가 나오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소원을 말하면서 저 맷돌을 돌리면 무엇이든지 나오는구나 그렇다면 소금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겠지? 소금장수는 나무꾼의 요술 맷돌이 부쩍 탐났습니다. 저 요술 맷돌을 훔치기만 하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될 거야. 소금장수는 맷돌을 훔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날 밤 마침내 소금장수는 나무꾼의 맷돌을 훔쳐냈습니다. 쫓아오지 못하게 멀리 달아나자 소금장수는 맷돌을 지고 밤새껏 멀리 멀리 도망을 갔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소금장수는 바닷가에 다다랐습니다. 바다 건너에 있는 마을로 가서 살자 소금장수는 바닷가에 메여있는 배를 타고 노를 저었습니다. 이제 배는 바다 한가운데까지 이르렀습니다. 휴 이제는 한시름 녹겠구나 그럼 맷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돌려볼까 소금장수는 맷돌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을 나오라고 할까 소금장수는 한동안 생각에 잠겨있다가 맷돌을 돌리며 큰소리로 말했습니다. 맷돌아 맷돌아 소금을 다오 그러자 맷돌은 맷돌은 돌돌돌 소리를 내며 소금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소금이다 소금 그런데 맷돌은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갔습니다. 엄청나게 쏟아져 나온 소금이 배에 가득 차자 배는 소금 무게 때문에 점점 한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배가 바닷속으로 가라앉는다 이리하여 소금 장수는 맷돌과 함께 바닷속에 빠져 영영 나오지 않았습니다. 돌돌돌 맷돌은 바닷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갔습니다. 바닷속으로 바닷속으로 짠 것은 지금도 맷돌이 돌아가면서 소금을 쏟아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보 사이의 실수 옛날 어느 곳에 외동딸만둔 가만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아들을 낳지 못하였으므로 딸을 다른 집으로 시집 보내지 않고 숫재 사이감을 데려다가 데릴사이로 삼아 한 집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사이를 고르다가 보니 재수 나쁘게도 그만 바보 사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장인 장모나 딸은 이것도 운명이러니 생각하고 한 집에서 같이 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이는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무슨 일을 시켜도 한 번 제대로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가령 물 떠오라고 하면 불을 가져오고 문을 닫으라고 하면 문을 여는 수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분별 없이 밉상만 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인과 장모는 속이 상하고 화가 나서 사이를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인과 장모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하루는 장인이 사이를 불렀습니다. 사이가 장인 앞으로 나가자 장인은 사이 앞에 뜻밖에도 돈을 내놓았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장에 가서 뚝배기 하나 하고 갓 하나를 사오너라. 장인은 사이 더러워 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가지고 가라고 신신 당부를 했습니다. 사이는 돈을 받아들고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있던 부인은 장에 가기 이에 옷을 갈아입는 남편이 그저 걱정스럽기만 했습니다. 장에 가서 남편이 과연 아버지의 분부대로 뚝배기와 갓을 잘 사가지고 올 수 있을지 걱정이 태상 같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남편에게 뚝배기와 갓을 살 때 주의할 일들을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보 뚝배기란 것은 생기기도 묘하게 생겼지만 모래구멍이 있어서 흔히 안팎을 보고는 속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사기 전에 그 뚝배기에다 물을 한 번 부어보고 새지 않는 것으로 골라 사야 해요. 부인 알았소. 그럼 갓은 어떻게 사면 되는 거요? 갓으로 말하면 탄탄하고 칠도 잘 되고 머리에 꼭 맞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써보고 사야 해요. 염려 마오 부인 내 그대로 해서 사오리다. 아무쪼록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하세요. 이번에는 잘 사가지고 오셔서 아버님과 어머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어야 해요. 늘 엉뚱하게 잘못만 저질러서 아버님과 어머님께 꾸중을 듣는 걸 보면 저는 딱 해서 죽겠어요. 알았어. 그래 진작 잘 가르쳐 주었더라면 내가 실수를 안 했을 텐데. 여보 나 밥 좀 줘요. 아이쿠 배가 고파서 죽겠소. 밥을 먹어야 장에 가지 않겠소. 부인이 부엌으로 나가서 밥상을 차려주자 남편은 마치 두꺼비가 파리를 잡아 삼키듯이 밥 한 그릇을 널룸 먹어 치우고는 장으로 갔습니다. 장에 온 사이는 우선 뚝배기 가게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얼른 뚝배기 하나를 집어들더니 안팎을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바보 사이는 부인이 그렇게 꼼꼼히 알려주던 말을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즉 뚝배기를 머리에다 써보라는 줄 알고 천연스럽게 뚝배기를 머리에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나 안 맞나 하고 돌려가면서 만지작 거리다가 그만 놓쳐서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뚝배기는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이 꼴을 보고 섰던 가게 주인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아니 이 양반이 돌았나 여보시오 남의 뚝배기를 머리에 쓰고 만지작거리더니 떨어져 깨트리고 말았소. 자 잔말 말고 어서 뚝배기 값이나 물어주오. 참 나원 뚝배기 장사를 오래해도 별 사람을 다 보겠구먼 바보 사인은 할 수 없이 뚝배기 뚝배기 값을 물어주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갓을 파는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바보 사인은 널름 갓을 하나 들고 만지작거렸습니다. 아까 잊어버리고 물을 부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어. 맞았어. 이번에는 생각이 난 김에 꼭 물을 부어보아야겠어. 이렇게 생각한 바보 사인은 물 한 바가지를 얻어다가 갓을 뒤집어 운두 속에다 부었습니다. 그러자 물이 주르르 새워나왔습니다. 이 갓은 못 쓰겠는걸 물이 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갓을 집어들고 물을 부어보았습니다. 역시 그 갓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보 사인은 다시 다른 갓을 들고 물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광경을 지켜보고 섰던 가게 주인이 바보의 따기를 힘껏 후려 갈겼습니다. 이 미친놈아 남의 물건을 이렇게 못 쓰도록 망가뜨려 놓다니 잔말 말고 어서 갓값이나 물어내라. 나온 미쳐도 이렇게 미친놈은 처음 보게끈 바보는 바보는 이번에도 어쩔 똘이가 없었습니다. 망가뜨린 갓의 갓을 물어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보는 하는 수 없이 빈손으로 할래할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위가 아무것도 안 사고 빈손으로 돌아오자 장인이 궁금쩍어 그 까닭을 물어보았습니다. 여보게 어떻게 되었나 왜 뚝배기 아가슨 사지 않고 맨손으로 돌아왔지 예 장인어른 들어보십시오 장인어른이 따님이 나빠요 아 글쎄 그 따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돈을 빼앗긴 데다가 맥까지 맞고 왔지 않습니까 장인은 그 소리를 듣자 의아스러워 자기 딸이 뭐라 시키더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위는 이번에도 자기 부인의 말과는 반대로 바꾸어 대답했습니다. 장인은 하도 기가 차서 몽둥이로 사위를 호되게 때려주었습니다. 고춧가루 옛날 평안도 북창고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골원님 그리고 한다하는 양반들이 삼벅더위를 피해 고울 가운데 있는 정자나무 아래 모여들었습니다. 한가한 그들은 심심풀이로 장기와 바둑을 두며 놀다가는 의뢰껏 하는 버릇대로 주안상을 차려놓고 치흥이 도도하여 제가끔 글재주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보쯤을 짊어지고 지나가던 장사꾼이 원 앞에 나와서 아래올마리 주안상을 차려놓으셨는데 소인이 아래옵기는 항송하오나 하도 분하기로 원님께 아래고자 찾아왔나이다 하였더니 원님은 장사꾼을 괘씸하게 보았던 모양으로 무엇인고 하고 물었습니다. 소인은 이 마을에 사는 고춧가루 장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동천 앞을 지나다가 장사 문서를 한글로 썼다 하여 권장을 죽도록 맞고 오는 길이 옵니다. 이를 잘 살펴주시기 바라나이다 라고 공손히 아래왔습니다. 그래 너는 왜 나라에서 쓰라는 양반의 진서를 쓰지 않고 쓰지 말라는 소인이 무식하여 진서를 몰라서 그렇게 되어쌓우니 바라올건데 진서로 고춧가루라고 어떻게 쓰는지 가르쳐주시기 바라나이다 정자나무 밑은 불씨에 약속이나 한 것처럼 잠잠해졌습니다. 원님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횡연아 하고 옆사람을 힐끔힐끔 눈짓을 했으나 모두 입속으로 고춧가루 고춧가루 하며 외워볼 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양반들은 사서상경을 재달건노라 배를 내밀고 다니기를 그리 부끄러워 하지 않았지만 별것 아닌 고춧가루 때문에 땀을 흘리는 것을 생각해보니 슬그머니 배알이 났습니다. 그래서 양반들은 말없이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앉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점심을 먹고 김매로 가던 김서방이 이 꼴을 보고 참다 못하여 웃음을 터뜨려 껄껄 웃었습니다. 그러자 어느 당돌한 놈이 양반들 앞에서 감히 무례하게 웃는다고 하고 난처해서 앉았던 원님이 얼떨결에 호통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양반이 양반의 글을 쓸 줄 몰라 말문이 막혔으니 어찌 우습지 않겠소이까 저는 비록 호비로 땅을 긁어먹고 사는 농군이오나 그까짓 고춧가루쯤은 양반의 글로 쓸 수 있소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하였습니다. 원님은 크게 화가 나서 에이 곧 고약한 놈 같으니 한다는 양반 선비들도 어려운데 너 같은 놈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함부로 짓거리느냐 하고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부하가 상투 끝까지 침인 원님은 홧김에 붓대를 핵 뿌려 던지며 이놈 당장 써봐라 만약에 쓰지 못할 때에는 능지 처참하리라 하고 위협하였습니다. 농부는 자연스럽게 소인에게는 황모로 된 필목은 필요치 않사오니 원님께서는 똑똑히 보시기나 하옵시오 하며 호밑자루를 허리춤에서 빼더니 거꾸로 지고 바닥에 열십자를 크게 써놓고 하는 말이 고추 내리 그었으니 고추요 가로 건너 그었으니 가루가 아니옵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엎드려 하해를 기다리던 고춧가루 장사는 무릎을 탁 치며 이게 진짜 고춧가루로구나 하며 탐복을 하였고 정자나무 아래에 모여 앉았던 원님과 양반들은 진설을 자랑하다가 톡톡히 망신을 하였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